힛 얍! 반갑습니다 히트맨 아닙니다 히트맨 2016 힛 힛 힛 힛맨 자 이렇게 오늘 어 새로운 에피소드가 나왔다고 해서 오늘 힛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지부터 바꿔 볼까요 힛맨 2016 새로운 에피소드 뉴 에피소드 좋았어 채팅창 넣어볼까? 일단 넣자 아니 넣었어 얘들아 와 야 채팅창 안나와서 어? 돈달라고 하네 채팅창 안나왔는데 무료봉사함 넣었다 반갑습니다 예 똑같다 해보자구요 자 일단 이 게임을 암살 게임이구요 근데 제가 암살을 못해요 제가 암살자를 제 방송에선 암걸리는 살찐자라고 부를 정도로 슈벌렘들 자 한번 히트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살 혹은 학살인데 목격자가 없으면 암살이 됩니다 진짜에요 목격자가 없으면 암살이 됩니다 자 새로운 에피소드죠 보겠습니다 소리 좀 작아요 오늘 배경이야 오늘 배경 타겟은 이 친구네요 두명이네 두명 두명이네 두명 한패 없습니다 오늘 나왔는데 뭔 한패야 오늘이 아니고 좀 얼마 지나갔는데 해석해줘 해석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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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입해서 죽이래요 흐흐흐흫 암살이 다 그런거지 뭐 아아 DIY까지 하네 시위까지 하네 음 으흐흐흠 돈 빼돌리 아 은행장이 이 도시에 돈을 빼돌렸다고? 음 어허 나쁜놈들이네 life 모로코의 쿠데테를 일으킬뱋두명을 제거해라 아아아아 이렇게 길어 으음 으음 저기 우리나라 국기도 세우래 으음 오케이 이 조명을 죽이면 된다는군 좋았어 액티비티 좋았어 자 두명을 죽이면 된데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자 전에 저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았고 또 굉장히 좀 오래걸렸지만 오늘은 좀 리얼 제가 여러분들 히트맨 전작을 함 히트맨 앱솔루션을 함으로써 암살자의 기본 자세가 배어있습니다 기본 기본 기본기가 다져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빨리빨리 처음 해보지만 빨리빨리 암살을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와 오늘 이번에도 사람 많은 곳이 있네 자 쿠데타 디존 벌리닌 고맙습니다 아 아 나 여기있네 으음 근데 그게 뭐죠 기억이 안나네 자 일단은 일로 가보겠습니다 에뉴 에뉴 비켜! 나 빡빡이라 일단 맵을 좀 둘러봐야 될 것 같애 음 헐 뭐야? 개신기하다 헐 모래도 파네 와 말도 안돼 이 코칼콤바라 피라미드도 파잖아 소름 풀이 무료라고? 여기에 도불 심어놓을 수 있네 이거 김치 아니야? 무말랭이 같은데 응앙 조용해 아 이거 문 따는거구나 자 일단 둘러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뭐죠? 이거 훔쳐보는거 이게 보는게 무슨 키였더라 약간 타겟 보는 키가 뭐였죠 여러분들 기억이 안나네 와 여기 훔쳐보는거 훔쳐보는거 훔쳐보는게 아니구요 여러분들 훔쳐보는거 이게 키가 뭐였더라 깜빡았네 와 맵 진짜야 맵 완전 큰데? 아 컨트롤리지? 감사합니다 저기다 저기 네 주적 저기있군 일단 저기로 들어가려면 변장을 해야되는데 이 변장이 뭐가 어? 미션이다 미션 헐 이뻐 아 죄송합니다 어 야 이 미션 끊어졌다 안돼! 미션 끊어졌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떤게 아니구요 전 대머리라서 지금 머리 태양열 좀 지금 충전중이었습니다 한다한다한다 이게 F10을 눌러서 말 끊을때까지 기다려야돼 그니까 이게 이 게임이 그냥 죽여도 되지만 이렇게 약간 정보를 들어서 그쪽으로 합니다 그쪽으로 그쪽으로 좋아 뭐야 여러분들 이거 뭐야 우주 유 우주 유 라이크 트 리 디스 오퍼레이션 세븐 눌러 눌러 약간 뭐지 이거 약간 뭐지 이거 치즈 같은건데 플라잉 타임 킹킹킹 클릭 스탠딩 하스 엔지 그리 2 앤 익스프로저 인터니셔럴 이 크로스페이스 애니멀 아아 취재 나온 것처럼 해야된다 음 더 티비 크루 인 히얼 더 인터뷰 스탠딩 투 배드 나쁘지않게 카메라맨을 수행할라? 알았다 자 갑시다 일단은 내 목표가 저기있어 자 일단은 겟더 카메라맨 디스 디자인 네 일단 가보겠습니다 카메라맨의 복장은 아마 해야될 것 같습니다 비비적 비비적 거리지 마세요 에? 비키세요 비키세요 여기 시민입니다 어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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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흐흐흫 흐흫 죽이고싶다 흐흫 죽이고싶다 빨리 목졸라서 흐흐흐흫 흐흫 오오옴이 있는 흐흫 숨을타 흐흫 자 어? 어 뭐야 아니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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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제가 관중기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씨발 저 느낌 뱉었다 죄송합니다 관종이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아 엑스가 오 따라가자 따라가자 티비 출연하고 싶어서 관종이 관종이 됐습니다 안녕 땜 자 얘를 따라다니면서 어? 아 얘 아까 나 주시였던지 주시였던 얘 무슨 일이세요? 아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씨발놈아 때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 개새끼야 어디서 씨발 야 일로와 니오시피로 해 씨발 내 혼내놔 하하하하 이게 여러분들 한번에 캄부로 깝치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씨발 어 이거 없네 이게 진짜 의심이라도 받으면 안돼 이번 시 이번작은 의심이라도 받으면 아주 끝나는거야 아주 다 빨리 가서 다시 퀘스트를 바꿔 카메라만으로 복장을 해야겠어 아니 빨리 해야겠어 여러분 교훈입니다 교훈 어디서든 나대지마라 음 비키세요! 와 이런데가 있었네 대박 여기가 지역이 어디지? 우와 소... 이거 소세지 같아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소빈 보는 데는 줄 아네 에안녕하세요 오케이 여기 있군 빼빼빼빼 두꺼운 것 같아요 고소합니다 성희롱으로 좋아 거기가 방금 통행금지였나 일단은 우와 좋았어 빨리 해야겠어 원래 CNN인데 GNN으로 했죠 그리고 네 적은 저기 있습니다 한 명과 두... 한 명과... 한 명밖에 안 보이네 원래 두 명인데 좋아 네 너무 혼자 알려주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 이건 내꺼야 오케이 가자 야 근데 이 빡빡이는 너무 눈에 띄는 거 아니야? 하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띄겠지만 이런 세계에서는 빡빡이가 많기 때문에 응? 좋았어 왔다 헤헤 절대 나뉘지 마 보던 거 알았어? 절대 나뉘면 안 돼 절대 자 네 옷이 필요해 네 옷이 필요해 네 옷이 필요해 네 다리 사이에 비친 내가 정말 멋있잖아 슈발 아 아 아 네 다리 사이에 비친 내가 정말 멋있어 아 나 뭔가 야 의심할 수도 있어 하하 그래요? 정말 재밌군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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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흠 으흠 음 깝치면 안 돼 자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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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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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야 이거 마약 아니야? 마약? 마약 같은데 어 하이 하이 플랭크스 아 여기 뭐야 아 아예 여기 가면 안 되는구나 여기를 아 아 슈발 슈발 하하 슈발 하하하하 간.. 아야 관계자의 출입금지네 왜 나한테 인사를 건네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하하하 아니 빡대가리가 아니고 아니 전에는 그건지 내가 어그로를 끌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여기 들어오면 안되겠다 그런거고 영어를 어떻게 들어 개새끼 한국어도 모르는데 이씨 아 아 영어를 어떻게 듣냐고 한국어도 모르는데 에이 아 지들 지들 안다고 또 깝 아닙니다 침착해 아니 여러분들 들어오지 말라하면 원래 경고를 해요 전쟁에서 그렇고 어허 당신은 안되 출입금지 아는데 인사하라 오하이 컴하이 해 땡큐 어허 여기서 뭐 공부를 해 이 못 배운 녀석아 그 니마트 한거 아니에요 그래? 그래? 응 알았다 자 일단 길을 알아 야 굉장히 긴..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부터 카메라 맨 어? 아 물론 카메라 맨 멋있는 직업이지 나 카메라맨에 어? 추종자로 보면 안되는거야? 참 빨리 말해 너희들의 대화는 이미 알고 있다고 아 어서 말해 아 어서 말해 아 어서 말해 아 어서 말해 아하 아하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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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 나 진짜 으흑 오케이 갑시다 빛캬 난 카메라맨을 찍혀서 복장을 뺏어야 돼 일단은 얘 걔를 꾹 계속 주시를 해보자 야 아니면 저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뭘 안 하니까 아 나한테 미스터를 하네 번역하면 남자 성별 성별을 판별하는 분인가 내가 해도 되는 건가? 안돼 포이즌이네 남자 아니면 아니면 여기 아니면 저 저 남자로 변장을 할까? 될 것 같은데 이거 뒤로 넘어가서 아마 저 사람 될 것 같은데 이거 근데 문제는 날 보는 사람이 있어서 한 명 오? 좋아 야 잠깐만 굿인들이 있었네? 잠깐만 그럼 안돼 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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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야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좋았어 군중들 사이로 숨기 완벽해 아 아줌마 왜 이렇게 따라와요? 나 걸리지 않았어 아 나 걸리지 않았어 나 찼는데? 아 괜찮아 조금만 버텨 오 오 오 오 아 야 진짜 왜 이렇게 미쳤냐 이거? 야 왜 이렇게 어려워 이번? 아니 진짜 어려운데 이거? 어 진짜 어렵다 이거 안되겠다 그냥 저거 하지 말고 그냥 가자 어 진짜 이번에 완전 어렵다 여기 그냥 가자 그래 저거 끌수도 있지 어떻게 총질을 해? 이거는 말도 안 돼 이거는 미국 시민의식이 참 지적가서 조지는게 낫겠다 쟤런 캐스트보다는 그래 그냥 그게 낫겠어 내 시대로 얘기했어 미국 아닐걸 미국인들이잖아 쟤네들 파병 나온 미군들 아니야? 아 파병 나온 미군들 아니냐고 어흥 응 아네 자 맞다 얘 얼굴 보기 힘들다 진짜 와 근데 여기서 진짜 여기 사이 숨어서 벽돌 하나 던지면 이거 완전 혼란스러워질텐데 7빌리언 my friends that is how much this 사이코 팬 from affluent 스캔디내비아 has pill word the city of the world 보이전 뭐야 더 저거 인터뷰 너 귀를 둬보자 저기는 군인들만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시민들의 여기는 시민들의 여기는 시민들의 시민들의 허니? 허허허 허허허 허니잉 잠깐만 허아 c 이거 완전 이거 잠입인데 잠입 이 사람 머리 위에 동그라미 뜬 것은 나를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циura 빠리빨리 됐어 오우 여기 넣을수있다 좋아좋아 완벽해 좋아좋아 오야 카드키가 필요한데? 떨어져 있을거야 오! 무슨일이시죠? 뭔가 일이 일어났나봐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피 없는데 내가 쟤서 죽여야겠다 일단 쟤 걸립니다 쟤 빨리 빨리 올라가 좋아 들어왔어 들어왔어 오 저기있다 쟤 예쟤 지스로 마드카 쟤 휴우 호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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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찢어온다 찢어온다 침착해 침착해 핵침착해 어떻게 좀 위로 올라가지? 얘네들이 막고있거든요 그럼 1층에서 화장실 같은데서 뭔가를 해야될 것 같군 자 가자 호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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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더키 호오 키 훔쳤어 야 와 안들겨 안들겨요 자 일단은 키 훔쳤고 호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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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자 온다 온다 쯤 온다 쯤 온다 왜 안와? 쟤가 와야될텐데 오 이제 보고하고 간다 아이 귀찮아 누가 이렇게 종이를 낭비를 해 아유 진짜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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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튀어졌네 넌 튀어졌네 오 빨리 뭐 여기서 뭐해 여기서 뭐해 오오 에? 아이 뭐 쪼건대 쒸발 오 쪼건대 이씨 어? 앞을만 있어 이씨 겨우 이렇게 생긴 새끼가 일로와 너 카메라 박스 들어가 안되네? 기다려 음 너를 담는 작은 용기가 어디 있을까 없네? 그럼 너 여기에 있어 이거 보다 눈이 아파서 쓰러진거야 알았어? 쉐어끼 귀여운 새끼가 막 어? 내꺼야! 가자 두두두두 두두두 두두두두 올라가야돼 올라가야돼 두두두두두두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군요 아 찌가 나를 알아보는데 이거 진짜 다른걸로 변장을 해야될거 같은데 이거 변장해야될거 같애 이거 날 알아봐 날 알아보지 않은걸로 변장을 해야되는데 오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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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가 좋겠.. 군인 좋겠는데 군인 군인 좋겠다 군인 자 일단은 저 두명을 어떻게 해보자 아니면 기자 기자 여기자는 안돼 내가 안되거든 오! 오 나를 알아보지 않는군 좋아 넌 뒤졌다 자 오른쪽으로 변장해야돼 자 방탄경철로 변장을 해야겠어 아 아닙니다 지금 저 벽보고 반성중입니다 제가 걸렸거든요 소음기총 없습니다 소음기총? 오니? 있네? 오! 아 시발 아 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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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발 아 뭐야 시발 아 개 어이없네 오 오 오 크크크크크 아 왜 그로가 시발 내껀데 오케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제 쟤를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었구만 여기에 이제 이거를 푼돈 받아라 오 좋아 좋아 사람 없고 간다 간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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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푼돈 받아라 오 오 오 아 원래 무조네 저거 원래 무조네 아우 니가 가라 안돼 안돼 니가 왜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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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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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겠다 예를 여기다 넣어야겠다 이거 그래 너무 무섭다 이거 어? 어? 안돼!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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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멈춰! 이거 꼭 넣어야겠다 이거, 안돼 야 놀라 좋아 좋아 빨리 드롭 더 비트! 그렇지! 됐다! 자 이제 걸리지 않아 이거는 문제는 얜데 얘를 여기다가 던지면 될거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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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뒤 돌아갈 때 내가 딱 끄집어가는거지 뭐로? 이거로 간다 간다 오케이 얘가 주스러 올거야 아 왜 거기 거기다 던졌냐? 어? 슈바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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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안돼! 기절해 기절! 어? 아니에요! 로드! 야 왜 기절 안해 로드로드로드로드로드 로드로드로드 로드로드 로드로드 어음 어음 그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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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그래 로드로드로드 하 다행이야 호우 로드하겠잖아 시간 돌리자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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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